이번에는 원주 기독교 연합회의 2024년 신년 계획을 신임 임원진에게 듣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폐장이신 원주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우민종 목사님, 총무를 맡으신 원주 이름교회 선웅 목사님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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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웅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물론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각자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 60대 회장을 맡게 된 원주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를 담임하는 우민종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도시에 있는 이름교회 담임하면서 2024년도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 총무로 섬기게 된 선웅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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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회 회장과 총무라는 자리는 지난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정말 중채기더라고요. 두 분 다 맡게 되셨을 때 마음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먼저 그냥 두 어깨의 짐을 무겁게 치는 그런 중압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우리 기독교 연합회 잘 그동안에 이루어오셨는데 이걸 잘 또 더 아름답게 잘 만들어서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의 생각이 돌았습니다. 갑자기 너무 슬퍼지는데요. 너무 부담감이에요. 선웅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 역시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요. 그 이유는 연합회 임원이라는 자리가 받는 요구가 말 그대로 연합을 만들어 가야 하는 역할인데 그 연합이 관념적으로는 어렵지 않지만 현상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좀 부담스럽고 또 총무라는 역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맡았는데 맡고 보니까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맡고 나서 더 무거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속으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도 두 분을 딱 뵈니까 잘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장님 먼저 원조 기독교 연합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원조에 소재한 한 5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원조에는. 네. 그 500여 개의 교회 중에서 연합회에 가입한 교회가 한 350여 개의 교회가 되고 군선교회 또 경찰교회 한 8개 교회가 됩니다. 또 거기 아울러서 기독교 산하 단체들이 한 20여 개 단체들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초교파적인 연합체입니다. 원조에는 역사적으로 보금의 1905년에 보금이 들어온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설립된 교회가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제1감례교회가 시작으로 원조에 보금화가 퍼져가기 시작했고 오늘날의 교회들의 성장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져 오면서 1953년에 제1감례교회 당시 담임하시던 이명구 목사님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감례교회로 출발했지만 성결교회, 침례교회, 다른 교파들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연합으로 처음에는 시작이 됐습니다. 정식 출범은 아니지만 그렇게 시작돼서 한 10년 정도 흘러오다가 1964년도에 정식으로 연합회가 정식기구로 발족이 돼서 지금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60대 연합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초교파적으로 하나로 연합해서 원조식기독교연합회가 정식으로 출발해서 올해 한갑을 맞이하게 됐는데 연합회는 각 교단 교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이단과 사이비를 잘 분별해서 배척하고 그들로부터 지켜주고 바른보금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면서 원조식 보금화를 목표로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가면서 공동의 문제를 연합해서 대처해 나갈 방법을 서로가 합력해서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원조가 그래도 강원도에서 인구가 많다 보니까 교회 수도 많을 것 같고 그만큼 연합회 규모도 이 정도면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 비하면 원조가 규모가 큰 편입니다. 아무래도 감리교가 많은가요? 그렇죠. 350, 60개 교회 중에서 가장 교회 수가 많은 교단이 감리교인데 현재 우리 원기현의 감리교회가 약 한 106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약 전체의 한 29% 정도 수치고요. 그다음에는 예정 합동과 통합 두 교단의 수가 약 20% 그리고 침례교단이 16% 성결교단이 10% 그리고 나머지 교단이 한 25% 정도 그렇게 차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 교단들이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350여 개 교회가 원조 기독교 연합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는 줄여서 좀 원기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원기현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가 참 궁금해요. 선우욱 목사님 네. 원기현이 계획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역은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진중 세례식이라든가 또 시민 걷기 대회 올해는 청년들 연합으로 체육 대회를 해서 다음 세대들이 좀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려고 하고요. 그 외에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목회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부활절 연합 예배 준비를 아주 탄탄히 일찍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네. 부활절 연합 예배 준비는 새해 임원단이 구성되어진 시작부터 바로 그냥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와. 진짜.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겠군요. 지금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 체육대회 말씀을 하셨었는데 청년이면 커트라인이 어디까지일까요? 커트라인이 있다기보다는 대학생들이라든가 짤리네요. 네. 미혼 정도. 그렇게 저희 기독교 연합회에서 어떤 매뉴얼을 딱 만들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각 교회에서 청년부라고 분류된 사람들은 그냥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한 15년쯤 전, 15년, 20년 전에는 원주시의 기독교 청년연합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청년연합회 모임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은 또 수적으로도 절대 수가 적다 보니까 활동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음 세대를 좀 살리는 의미에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제는 저도 다음 세대에게 양보를 해야죠. 작년에는 원기현이 원주시와 협력해서 원주시 발전을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신임 집행부에서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우민종 목사님. 네. 시와 연합으로 합력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공동 목표를 가지고 추구하는 일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시목회라는 기관이 연합회 산하 기관이 있어서 시의 그 정책 같은 것들을 목사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목사님도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합력해서 해왔는데 그 시목회가 일시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례적인 모임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교회는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드러내서 하는 일들도 있지만 또 음적인 사역도 있거든요. 드러내지 않고 하는 사역들 지역 사이에 어려운 이웃들이라든지 많이 하죠. 홀로 사는 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드러내놓지 않았어도 교회들이 지역에서 펼치고 있는 사역, 사회적인 사역이죠.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작년에 한 가지는 고독사 없는 원주시를 만들자 해가지고 협력사업으로 작년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제 직접적인 활동가들을 선발을 해서 각 교계에서 이제 그 선발을 해가지고 일정 교육 훈련도 받고 그래서 직접 투입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네요. 현재 원주 교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뭘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심 특별히 제일 큰 관심은 무엇보다도 원주시 보금화죠. 그건 외적인 제일 큰 관심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교회가 더 협력해서 이제 보금활동을 펼쳐가고 있고 저는 이제 내적인 것을 하나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적으로는 그동안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 시기를 맞이해서 굉장히 급변한 환경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모임이 굉장히 축소되어졌고 소극적이해진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어려워지고 모임이 안 되니까 이런 어려움이 지금 닥친 현실이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출산이 저하로서 젊은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출산을 꺼려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까 점점 주일학교가 축소되어지고 주일학교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대를 살려갈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홍 목사님은 좀 어떤 부분을 생각하세요? 저도 우리 회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교회와 성도수의 감소의 문제거든요. 교회와 성도수.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어떤 한 교회가 하기도 어렵고 또 연합회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 연합 자체의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연합회가 어떤 대안 마련까지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 그러나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과 특히 또 원주가 가지고 있는 원주 기독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단 신천지의 문제가 다른 도시보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교회가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 혹은 개교회가 바람직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활동을 시작하고 교회보다 훨씬 더 그 사람들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사회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는 면이 대리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개교회적인 차원에서 한두 사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회심시키는 문제는 개교회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개교회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합회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모두 원기현회에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만큼 연합회에 소속된 교회들의 협력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집행부만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곤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주신 방안이 있으실까요? 우민정 목사님. 특별하게 이런 전체적으로 겪는 이런 난제들을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수뇌부의 머리만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소한이라도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마인드를 좀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젊은이 사역을 우리 연합회에서 좀 오래 활성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젊은이들 그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그래서 뭔가 좀 긍정적인 시너지를 그들이 가지면 움츠렸던 젊은이들이 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도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포기해버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오히려 출산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또한 책임져 주시고 또 그런 게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런 신앙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아울러서 이제 교회 내적으로는 홈플랜팅 사역이라는 사역을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홈플랜팅? 홈플랜팅 사역은 이제 신앙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이 있거든요. 그 신앙 교육을 매년 저희 같은 경우는 해오는데 5월달 가정의 달에 온 가족이 믿는 자녀든 믿지 않는 자녀든 모두가 한 주에 미리 정해놓고 미국에 있어도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면서 신앙의 서약 결단도 하고 그런 것이 형식 같지만 매년 그것이 시행되다 보면 그들 속에 그게 자리잡아지고 신앙이 그들에게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세대가 신앙이 유산되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정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 차원입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이제 각 교회와 목사님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실 총무님 선홍 목사님 이렇게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교회 협력을 구하는 차원에서 좀 교회나 목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성도님들이나 열심히 참여해달라는 말씀 그리고 돈 많이 내달라는 말씀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사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재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머릿속에 있는 계획들은 그냥 다 계획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교회의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 빠듯한 가운데서 사역들을 해나가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를 위해서 또 교회들이 협력해 주시고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돈도 많이 내주시고 재정적인 부담들을 좀 감당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이제 새해 첫 주라 정신이 없기는 하지만 부활주일 연합예배도 이제 임기 시작과 함께 준비도 하신다고 하셨고 연합회 차원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시면 미리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제일 우선 앞에 있는 것은 부활주일 새벽연합예배가 3월 31일 새벽 연강교회에서 준비되고 있는데요. 2월 초에 발대식을 시작으로 해서 약 두 달간의 준비를 통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연합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잘 준비를 해야 되지만 개교회 목사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께서 또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앞두고 있는 사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3월 30일이요? 네. 31일. 31일. 네. 부활주일입니다. 네. 부활주일. 원주 연강교회에서 새벽 5시에 있습니다. 5시에. 네. 주차장도 넓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